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실질 국내 총생산 기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.5%로 하향 조정했습니다. 이는 지난 3월 제시한 전망치 2.7%에서 0.2% 포인트 낮춘 수치입니다. 무디스는 글로벌 매크로 전망 보고서에서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대중국 수출 급감으로 수출이 둔화해 지난달 한국의 무역 수지는 크게 악화됐다며 이 같은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. 또 한국의 산업생산은 반도체, 철강, 전자분야 수출의 견고한 수요로 회복력을 유지했으나 중국에서 불어오는 역풍과 유럽발 수요 감소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